이거 하고 저 이제 방송합니다 왜냐면 이제 밥하고 은나가 밥하고 밥 먹자고 그러네요 카톡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 하고 잘게요 이거는 고스트 역할이 제일 커요 이미 뭐 별로일거라고? 그러니까 이거 CG탱크로 먼저 조져 박템 있는데 방금 야 조아라 뭐해 이거 스킬업 있냐? 이거 이거는 PC 서버 공식 홈페이지 가서 다운받을 수 있어요 레지스트리 잡아 잡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야 이거 자꾸 누가 해 그만해 그만해 착착해 이거 이거 PC 서버 공식 서버 아니에요 그 PC 서버 런처로 쓰면 됩니다 자 야 너 탱크 주고 그러다 그래 고스가 락다고 와야지 뭐지 아 이거 좀 작작하라고 고스 야 죽었다 야 죽었다 고스야 제발 제발 왜그래 아니 고스야 터레즈 쇠가갖고 제발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으아악 아 또 터레즈 쇠가갖고 글록킹을 하고 하면 되잖아 으어어어아아악 이게 바람 그루똑 같데 아니 예열하면 어떡해 게임 끝났어 이게 진정한 바람 크래프트군 진정한 바람 크래프트야 진정한 바람 크래프트야